예수 찬양 모노드라마 녹슨 세계의 못 주인공 크리스찬 탤런트 이희롱 하늘의 별이 되다 원로배우 이희롱 담도함 투병끝 별새 향년 80세 탤런트 이희롱 집사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탤런트 이희롱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1997년에는 mbc 고향은 지금의 리포트로도 활력했고 2007년부터 모노드라마 녹슨 세계의 못을 시작으로 예수 찬양 모노드라마 이형감의 일기장 등 연극을 통한 선교활동에 종사하기도 했으며 한국소함재단의 홍보대사도 맡았죠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노인이나 악역을 많이 맡았으며 1970에서 80년대 방국물에서 북한군 전문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42년 경북 의성군에서 이한백의 칠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의성국민학교 2학년 때 안동시로 이사갔고 이후 안동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삼촌의 권위로 정치가의 꿈을 키웠죠 그러나 고2때 서울중동고등학교로 편입하여 영어교사 덕에 영국반에 들어가면서 연계의 뜻을 두었고 졸업 후 동국대학교 영국영학교로 진학해 학생회장도 맡았습니다 1964년 KBS 사기 탤런트로 합격하여 초기에는 단역을 전전하다 1970년 KBS TV 일일 드라마 미스터리 흥분하다에서 첫 주연을 맡았고 1971년작 드라마 심청전에서는 김자욱과 함께 신봉사로 열연했습니다 대추나무 사랑권련대 배우 이희룡 별세 향년 80세 1970-80년대 방공드라마에서 북한군역을 주로 연기한 배우 이희룡이 소천했습니다 11일 유적에 따르면 이희룡은 올해 초 담도한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10일 하늘의 별이 되었죠 1964년 KBS 사기 공채 탤런트 출신이며 이희룡은 일일극 유럽특급에서 국파 공작원이었던 곽태격으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이후 드라마 전후, 지금 평양에선 등 항공드라마에서 북한 장교 역할을 꾸준히 맡아 당시 북한인민군 전문배우로 통했는데요 함경도 사투리를 억세게 소화하는 게 그의 특기였습니다 이희룡은 KBS 장수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권련대에서 판수역으로 오랫동안 시청자와 만났는데요 이후에도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을 비롯해 태조왕군, 야인시대, 토지, 대조용 등 시대극에 주로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희룡님의 빈소는 서울 동대문구 경유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13일 오전 6시에 엄수됩니다 이희룡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